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크로커스 꽃이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벌이란 벌은 다 우리집으로 몰려온 것 같구요. 이제 야생아 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하니 너무 예뻐요. 꿀벌이란 꿀벌은 다 야생아 꽃 있는데로 몰려왔습니다. 와, 예쁘죠? 우와, 정말 예뻐요. 이 야생아 꽃을 작년에는 400송이 되는 것 같더니 올해는 쉬어보니까 500송이더라구요.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인증사 찍으면서, 요 색도 예쁘지만 꿀벌이 요렇게. 요 색도 예쁘지만, 요쪽에는 또 복수촛꽃이 한금색으로 요렇게 피어있습니다. 예쁘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야생아 꽃들을 이 텃밭에다가 요렇게 심어놨더니, 꽃구경은 실컷 집에서 합니다. 음, 이 샤프란은 가을에 피면 샤프란이라 그래고, 봄에 피면은 크로커스라 그러는데요. 요렇게나 예뻐요. 정말 예쁘죠? 보라색서부터 분홍삭서부터 노란색, 하얀색. 요기는 지금 보라색이구요. 예쁘죠? 또 하얀색도 있어요. 요쪽으로 쫙 가볼까요? 온갖 새싹들이 다 나는데,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 구경하세요. 예쁘죠? 꽃은 피었을 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요렇게 인증샷을, 요거는 노란색, 황금색이구요. 크로커스. 황금색, 아, 황금색도 보면 볼수록 예쁘다라고요. 여기, 보면 볼수록 예쁘죠? 네, 오늘은 2023년. 3월, 와,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3월 17일, 와, 예뻐요. 영상 찍으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영상 마칩니다.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성부어, 성자워. 아니다. 이 노래 안 부르고, 이 야생아 꽃이니까, 가고기를 불러야지 되겠다. 이 성자워, 부른 술은 늘고 늘고 갔어도 안 즐길... 아니다. 3분이라 영상 끝. 오늘은 영상,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구독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클러커스 꽃, 실컷 시골 집하우 세미농원에서 구경하면서 인증사 찍었습니다. 찰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